그럼 이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 겠느냐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무자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론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거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지금 모두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가양 오늘은 강서구 일부 지역 그리고 종로구는 다행히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이렇게 개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동일한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와 제가 전망했던 그대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방송이 좀 뜸했고 선거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총선에 대한 최종 전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에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당 가짜 투표지를 한 장 만들어가지고 더불음유당 쪽에 투입해 주는 그런 전산조작이 사전투표 양일사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360만 표 정도를 전국에 투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접전지역 아주 경합지역이고 본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 사전투표장에 두 분이 오실 때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한 장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더불음유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기본은 4.15 총선 수준의 조작 그리고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에 400만 표를 투입할 것이고 4월 15일 총선처럼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에 360만 표 정도가 투입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하고 이 사람들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용해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4월 5일과 6일에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선거가 단순하기 때문에 조작도 단순합니다. 그 조작을 쓴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 일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10년째 계속된 겁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 부부는 그렇게 미운 일만 골라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 사전투표를 부산에서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사전투표를 한 것이 사진에 이렇게 찍혀가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인 겁니다. 저는 정치적 색채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건 간에 선거는 공정해야 되는 거죠. 선거마다 도덕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선거마다 뭡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어가 그렇게 악착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거는 짐승의 나라지 인간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 징글징글한 겁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실시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입을 쳐닫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종로구에 다행히 관내 사전투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딱 보면 이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조작 전모를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